제작자 입장에서 막 너무 성질나가지고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를 외치면서 말씀하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숏버스 강도캠 집위 진행을 맡은 신의 10위 조현나 기자입니다 숏버스 프로젝트는 26편의 단편 영화를 6편의 옴니버스로 구성을 해서 롯데시네마 단독으로 개봉을 하고 있는 독립예술영화 개봉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분을 모시고 영화에 관해서 함께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수토구부터 시발도운, 인류의 시작 그리고 오늘도 평화로운, 그리고 올해 개봉한 영화죠 인천스텔라까지 꾸준히 작품을 연출하면서 자신의 영화 세계를 펼쳐가고 계신 분입니다 백승기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감독님 어떻게 영화 보셨는지 먼저 소감을 여쭤보고 싶어요 되게 감독님들의 어떤 그 사연의 이야기들이 되게 디테일하게 잘 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감독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영화들을 보면 단 한편도 안 힘든 감독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전부 다 너무 힘들게 말한 것 같아가지고 한편을 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저의 감상도 조금 덧붙이자면 네 그 영화 속에 있는 감독들이 뭐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또 감독으로서 자신의 고민들을 되게 굉장히 솔직하게 다들 전달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독이기 때문에 저는 감독이 아니라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는 지점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뭐 꿈과 현실 사이에서의 고민이라던지 반드시 영화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아마 좀 공감을 하면서 볼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 다섯 편의 단편이 또 다채롭게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러면 첫 번째 영화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진영 감독님의 장래인용이죠 네 그 영화의 첫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혹시 어떤 대사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아 내가 뭐 하는 사람이니까? 네 맞습니다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네 맞습니다 뭔가 느껴지시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 보면서 이제 여기 나와 계시는 다섯 분들은 다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준비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단편을 작업하고 계시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졸업을 이제 막한 분들의 이야기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섯 편이 다 공통점들이 다 아 이게 힘들고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이런 테마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화 감독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영화 감독은 직업이 아니고 작업이다 다른 직업들과 달리 직업화가 되기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감독이 네 자기가 만든 창작품으로 수익이 있어야 되고 그 수익이 어느 정도 받쳐져서 그걸로 자기가 하는 그 영화를 만든다는 그 행동만으로도 삶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 감독님들이 저희 우리나라에서 몇 분 안 되세요 영화를 찍는 것만으로 살아가시는 분이 제가 알기로 한 30분 그러다 보니까 직업이 되기 위해서 모두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래서 장래희몽 같은 경우도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영화 감독 자체가 꿈이다 그리고 또 이 영화의 조금 특이점 중 하나는 이 감독님이 어떤 직업적인 정체성을 계속 고민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영화 감독뿐만 아니라 본인이 배우 그리고 촬영 감독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건 정말 나의 직업은 무엇인가 라고 고민을 하는 그런 지점들도 저는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감독님께서도 직업에 관한 질문을 받는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고 그럴 때 이제 영화 감독이라고 대답을 하면 조금 반응이 어떤지도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영화 감독이다라고 하면은 대부분은 다 이렇게 좀 신기해해 주시고 막 그러죠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직업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독의 그 수익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지 그게 안 돼서 저도 투잡 쓰리잡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전업 감독이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도 어디 가면은 꼭 이제 직업 물어보면 영원 감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다른 직업도 갖고 계시니까 최준영 감독님의 그런 고민들도 좀 많이 왔다 그리고 또 감독님들 중에서도 실제로 본인이 이제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똥파리의 양익준 감독님처럼 연기를 너무 하고 싶은데 기회를 잘 얻지 못 하시는 이제 배우분들이 직접 연출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 제작 현장 자체가 옛날에 이제 필름에서 그 디지털로 많이 넘어오고 경량화가 좀 되면서 어 내가 직접 찍어야겠다 마음 먹고 직접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배우를 하면서 디렉팅을 같이 하는 게 생각보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면 일말에 양심이 없어야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내가 다른 배우들한테는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연기를 요구하면서 막상 내가 한 연기에 대해서는 스스로 오케이를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그 배우들의 시선을 외면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감독님도 보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연기도 하시고 그리고 뭐 촬영도 하시고 아마 이제 촬영되고 연기가 되면 당연히 이제 감독도 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그 세팅이 다 되어 있으니까 네 저희가 오늘 봐야 할 작품이 좀 많아서요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작품은 현승희 감독님의 초겨울이죠 초겨울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영화가 입시 과외를 하고 있는 현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 명의 인물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자기의 창작을 이어가려는 그런 현존의 어떤 의지가 굉장히 잘 드러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 작품은 어떤 점이 좀 인상적이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제작비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을 팔려고 하기도 하고 또 캠프코더를 사잖아요 중고로 그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중고로 캠프코더를 사는 거예요 영화를 찍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을 급증해서 하고 그리고 영화를 관두기 직전에 감독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장비를 판다거나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보여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저도 예전에 영화를 내가 찍어야겠다 딱 마음을 먹고 나서 그 캠프코더를 사러 갔죠 저는 중고로 안 사고 첫 캠프코더를 그 가게에서 샀어요 사가지고 서울에서 사서 제가 이제 인천에 사는데 인천까지 전철 이렇게 내려오면서 캠프코더를 계속 만져보는 거죠 계속 보면서 이것저것 찍어보고 저것도 찍어보고 이미 그 머릿속에서는 이 캠프코더 한 대만 있으면 내가 타이타닉도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하게 설레이는 기분으로 내려오던 그날이 생각나가지고 너무 좋았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던 캠프코더를 이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네 그때가 이제 2010년도 막 그랬는데요 요즘에 뭐 4K 뭐 이상도 많이 나오지만 그때가 이제 막 HD가 처음 나왔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갖고 있던 캠프코더가 좀 화질이 안 좋은 예전에 6mm 이런 거여가지고 HD로 촬영을 해야 왠지 영화제 같은 데서도 좀 뽑아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HD 캠프코더를 사기 위해서 제가 갖고 있던 캠프코더를 정말 정든 캠프코더를 중고로 이렇게 팔았는데 아 그때 그 감정이 토이스토리 혹시 3 보셨나요 네 거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장난감 그 주인공 이제 앤디인가요 그 친구가 이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아 그때 눈물 쏟아지는 것처럼 정말 생이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도 그 장면이 나오길래 울컥하면서 봤습니다 네 근데 결국 현준은 자기의 노트북을 팔지 않죠 아 그럼요 네 그 저는 그 현준의 대사 중에서 네 조금 어 재미있었달까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배를 안쳐놓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네 네 본질을 파고 들어가다보면 무언가를 발견하고 현준은 지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때부터 영화가 시작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네 사실 현준의 후배는 그 이야기를 거의 듣지 않잖아요 안 듣죠 네 네 감독님께서는 현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안 들었습니다 그 상면에서는 저도 그 딴 짓을 하면서 네 네 받던 것 같은데 네 네 한편으로는 좀 반성도 되더라고요 네 제가 혹시 다른 우리 후배들한테 술자리나 이런 데서 저런 모습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말하면서 되게 경계해야 되는 모습이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가고 특히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 뭐 철학과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개똥 철학도 철학이라고 이게 다 철학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영화라는 것도 또 만드는 거고 예 상작으로 풀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이제 현실에서 막혀있으면 그게 자꾸 술자리에서 이제 막 그렇게 푸념으로 막 이렇게 푸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런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근데 이제 이런 영화들은 마지막에 엔딩은 되게 다 예쁜 음악들을 깔아주거든요 피아노 소리 이렇게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마지막에 엔딩 음악이 되게 서정적인 음악이 깔리면서 이 사람 사실 좋은 사람이고 뭐 이렇게 뭐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요 로 끝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영화 그 중에 감독님들이 보여주고자 했던 거는 어떤 그것에 대한 포장이라보다는 저는 감독들의 모습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여줘서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 감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화를 있는 그대로 보여줬구나 네 저는 그래서 되게 흥미 있었습니다 네 저도 어떤 자신의 부족한 점이랄까 혹은 뭐 되게 솔직하게 그런 감상을 보여줬던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좀 이 영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좀 어울리는 작품이 아닌가 맞아요 또 일반 직장에서 번듯하게 잘 다니고 있는 친구도 있고 가르쳤던 학생은 또 다른 데를 가겠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나의 영화를 만들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지가 잘 보이는 작품이었던 마지막에 결국에는 뭐 자기만의 영화를 어쨌든 연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시나리오에서 캠크도 앞에서 주인공이 춤을 춘다 네 거기까지 이제 좀 더 웃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 자기가 그 앞에서 춤을 춤으로써 뭐 어쨌든 영화 한 편을 찍어가고 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영화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정미 감독님의 소영의 영화죠 네 감독님은 이 소영의 영화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이 영화가 조금 어떻게 흘러갈 것 같다 이런 예상 혹시 해보신 게 있나요? 앞에 영화 제목들이 쭉 보는데 공교롭게도 또 그 앞에 2편에 나오는 그 과외 학생 이름이 소영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소영이 영화 그만둔다더니 계속 했구나 약간 그 소영이의 좀 나중에 이야기인가 이게 약간 그렇게 연결돼서 좀 개인적으로 상상하면서 보니까 재밌었는데 음 어떤 제가 아는 감독님 중에서 네 단편 영화 감독님이셨어요 그래갖고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상영 어떤 영화지에서 상영도 하고 막 그랬던 감독님이 계신데 성함이 이제 그분도 소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감독님이 최근에 이제 영화를 그만두시고 다른 일을 지금 이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독님이 이제 제가 올린 예고편을 보셨나 봐요 그래서 아 이 소영이는 왜 영화를 그만뒀는지 자기랑 똑같은 이야기니까 뭐 그랬는데 이제 그분도 이 영화를 꼭 봐야겠다고 봐야겠다고 아 저 소영이는 왜 영화를 그만뒀는지 자기가 봐야겠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응 여기 나오는 그 소영 감독님이 왜 영화를 그만두려고 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응 왜 그만두려고 했을까를 못 찾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그만두지 않았으니까 네네 근데 그만두지 않은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저렇게 재능있는 감독님께서 막 그 사인도 받아가고 그러잖아요 네네 어 왜 그만두려고 했을까를 이제 뭐 봤는데 뭐 나름의 그냥 추측은 그냥 아무래도 뭐 현실적인 어떤 직업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익도 있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 감독들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하고 싶은데 자기가 너무 하고 싶은데 이게 막 현실에서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이니까 영화를 만들자는 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돈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서 아 너무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괴리가 극중에서 계속 나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소영 감독님 근데 그만두시는 거 저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되는 아직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만두셨다고 생각하세요? 어 사실 저는 그 소영이 이 현장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서 약간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소영의 시선에 걸리는 어떤 현장의 풍경이 좀 바뀐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소영이 되게 오랜만에 영화 촬영 현장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때는 되게 거기 스태프들의 지친 모습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졸고 있는 촬영 감독이라든지 후배 유나와 대화를 하고 나서 다시 현장에 돌아왔을 때는 그때 풍경이 약간 달라요 배우와 감독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기도 하고 또 뭐 뷰파인더를 바라보고 있는 촬영 감독 굉장히 소품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다른 스태프들 그런 환경이 되게 다양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추측으로는 소영이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현장의 모습은 그렇게 지친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힘듦이 어떤 영화를 그만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후배 유나가 조금 다르게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된 거죠 후배 유나는 여전히 영화를 너무 좋아하고 있는 학생이고 또 소영의 다음 차기장을 기다리는 관객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나를 만나고 나서 나도 한때는 저렇게 영화를 좋아했고 현장을 이렇게 사랑했고 그렇게 현장을 좀 다르게 보고 임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어느 현장이나 다 힘들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이 되게 중요하고 파이팅을 잘 불어넣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제 MPTI 아마 ENFP 같은 분들 꼭 한 번씩은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 그래야지 활기차다 그리고 그 마지막 배우의 대사가 있죠 그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아 그렇죠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는 거의의 꿈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배우가 그 대사를 할 때 배우를 이렇게 중인하는 게 아니라 소영의 얼굴을 중인하잖아요 그렇죠 소영은 다시 영화를 했을까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 것 같습니다 복학을 했을 것 같고요 아마 대구에서 입시를 했잖아요 이 친구가 대구에서 입시를 해서 안 간다고 해놓고 결국엔 영화과를 왔기 때문에 영화도 그만둔다고 해놓고 결국엔 찍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오픈 카카오 채팅방에서 관객분들이 들어오셔서 질문을 남겨주고 계신데요 그 여기 질문을 많이 넘겨주셨는데 감독님 영화일을 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나 가장 막막하다고 느껴지는 때는 어떤 때이신가요? 하고 안나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입니다 요즘 요즘이요 연말 연말이 바뀌면은 내년에는 내가 뭘 해야겠다는 새 계획을 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계속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네 1년 계약을 하고 뭐 기간제 교사라고 그러죠 이제 가서 학교가서 선생님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건 계약을 하면 1년 동안은 그 학교에 선생님으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기간에는 영화를 또 못 찍잖아요 그러니까 매해 그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좀 더 큰 영화 뭐 상업영화 같은 걸 찍으려면은 이걸 안 하고 오픈되어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또 전력해서 글도 쓰고 투자도 받고 뭐 이렇게 해야지 이게 가능한 건데 사실 또 근데 일을 또 안 하자니 뭐 당장 뭐 입에 뭘 넣어야지 사람이 살아가잖아 영양소라는 게 있어야지 사람이 살아가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 아 근데 또 계약을 하면 당장 한 해에는 되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데 또 나의 꿈이 영화 만들기와는 또 1년 뭔가 멀어지는 느낌이 들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매해 이제 그 요맘때만 되면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본 초겨울 관련해서 지금 먹보 네오님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 초겨울에서 과외 학생이 꿈과 현실 사이에서 결국 현실을 선택하고 취업 잘 되는 과로 가야겠다 네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감독님은 꿈과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돌아가신다면 여전히 꿈을 쫓아 감독이 되실 건가요? 또 감독님이 현준이라면 이러한 과외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해 주실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꿈을 쫓아가서 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 한다 그 말도 너무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웃고 살려고 한다 이 말도 되게 중요하다고 한단 말이죠 웃지 못하고 먹기만 하는 삶은 맛은 있어도 좀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상담할 때는 굉장히 또 현실적인 편입니다 저는 이제 상당히 팩트폭행을 되게 많이 하고 하지 말라고는 안 하는데 이제 다 말해줘요 야 너 교과 가서 너 네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얘기해줍니다 왜냐면 얘기를 해줘야 이 친구들이 현실을 맞닥뜨렸을 때 좀 내상을 덜 입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 우리 영어 감독하는 선생님이 밖에 나오면 뭐 다 잘 될 거래요 근데 이제 밖에 나오면 깜짝 놀래는 거예요 막 어머 우리 선생님이 세상은 아름답다 그랬는데 밖에 나오니까 지상에 지옥이 따로 없어 막 이제 이렇게 됐나봐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애초에 얘기해 주는 거죠 아 제자들아 밖은 지금 지옥이란다 네 다섯 개의 단편 중에 네 번째 작품이죠 김건희 감독님의 에로우입니다 그 소영의 영화에서 민준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금 상황을 살피는 감독이었다면 에로우에서의 감독인 영수는 오히려 좀 상대적으로 되게 성의달까요 조금 건성건성 넘기는 면이 있는 감독이죠 크레딧에 자기 이름을 별로 올리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에로우 영화라서 그런지 조금 자기의 작품에 크게 애정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감독님의 현장은 어떤지 조금 더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저는 막연하게 감독님 영화 생각하면서 되게 유쾌하고 발랄한 상황이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했었거든요 약간 딱 두 모습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유연하게 하는데 제가 딱 원하는 어떤 씬들이 있어요 몇몇 씬들 이거는 내가 포기 못한다 그런 씬들은 막 테이크 300번, 500번 최대 1200번 하고 에로우에서 보면 그 현장에서 되게 다양한 시선들이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제 아이는 아빠의 일하는 그런 일터다 보니까 모든 게 신기하고 다 멋있게 보이는데 또 배우는 그 에로우 씬 안에서도 어떻게든 감정을 넣어서 조금 다르게 촬영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감독님은 그런 배우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받아들여서 그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촬영을 하고 싶어 하는데 제작자는 그거를 받아들여 두지 않죠 굉장히 여러 시선이 여러 의견이 부딪히는 그런 영화 현장이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좀 누구의 시선으로 이 영화 현장을 이 에로우 속 영화 현장을 바로 보실는지 저는 제작자의 시선으로요? 제작자의 시선으로요? 저는 당연히 영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니 저는 감독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아니 이해가 가지 않으셨어요? 왜냐면은 제작자 입장에서 막 너무 성질 나가지고 빨리 찍어! 빨리 찍어! 를 외치면서 봤을 때 저는 돈을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네가 찍기로 한 영화를 찍어라 아니 왜냐면 격증에 나온 감독님도 나름의 그 에로우 장르 말고 다른 영화를 하고 싶었던 욕망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크레딧 얘기도 나오고 했던 거 같고 배우분도 실제로 이제 일반 이제 다른 장르들에 대한 연기 욕심이 있으신 분인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따로 독립영화를 한 편에 찍으면 돼요 굳이 돈 받은 에로우 영화 현장에서 그걸 각색까지, 현장 각색까지 해가면서 찍을 필요 없다 그거는 대학 위반이다 네 저의 예상이 완전히 빛나가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께서는 이렇게 제작자나 혹은 배우와 의견이 갈리는 순간에 조금 상황을 어떻게 조율을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사실은 제작자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네 왜냐면 제가 자칫 제작을 해가지고 그건 아직 그게 마음이 준비 안 돼 있는데 만약에 뭐 넷플릭스나 CJ가 거대 계약을 저랑 했다 아 넷플릭스 듣고 있나 근데 이제 거대 계약을 했다 근데 이제 갑자기 내가 찍고 있는데 거기에 막 그 울 거 아니에요 투자자자들이 저는 무릎 꿇쳐 무조건 다 맞출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이 에로우 속의 배우처럼 저는 이 장면을 좀 다르게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얘기를 들어볼 것 같아요 들어보고 어 괜찮을 것 같으면 받아주고 안 괜찮을 것 같으면 테이크 300번 갖고 눈물 썩고 다시는 역시 다시는 연기하지 않겠다고 각의 관계가 확실하게 네 그 에로우 같은 경우는 또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되게 달라지는 그런 작품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감독님도 아역배우와 함께 하실 수도 있으시잖아요 네 네 네 네 인천스텔라에서 주인공인 규진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아역배우와 촬영을 하신 적이 있는데 네 어떤 말로는 뭐 현장에 동물과 아이가 있으면 촬영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 네 네 네 완전히 다른 현장이 되고요 네 네 네 모든 게 더블스톱이라고 봐야 돼요 그니까 그 아역배우 한 명에게 모든 게 맞춰진다 네 현장에서 말 한마디도 편하게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비속어는 당연히 못 쓰고 그리고 이제 흡연 네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가서 숨어서 막 해야 되고 어 너무 불편하죠 그런 게 안 그랬으면 막 다 돌아다니면서 막 태우고 막 태우고 막 그랬을 텐데 그 아이 한 명 등장하는 순간 모두가 다 신사 숙녀가 돼가지고 아역배우한테 말투부터가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아 배우님 너무 좋았고요 되게 극신절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음 신사를 붙여는 아역은 안쓸 겁니다 아 정말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다음 작품에서 최소 18살 이상 태도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에로에서는 그 아이의 존재 때문에 조금 다들 뭐 감독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심하기도 하면서 어 각자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조금 분위기가 좋게 흘러가지 않았나 그래도 제사체 입장에서는 역시 제작자 입장에서 빨리 찍고 해지기 전까지 찍고 가고 일부러 돈도 벌고 그래야 다음 영화도 찍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다들 좋은 작품을 하겠다는 이게 돼가지고 어 네 이제 마지막 작품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빈 감독님의 메이킹빌룸이죠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영화 정보를 전달을 받았을 때 설명이 한 줄이 있더라고요 네 이 영화 다 찍을 수 있을까?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네 굉장히 감독인 준의 상황을 좀 잘 드러내는 한 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준을 도와주려고 친할아버지가 오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친할아버지에게 되게 좀 우레하게 좀 화를 내기도 하고 준이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 준의 태도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라서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뭐 지금 영화 앞에서 감독들이 뭐 물불 안 가리고 저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감독한테는 영화 제작을 방해하는 건 모두가 다 싫고 영화 제작에 도움이 되는 모든 건 다 좋고 이제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겠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왔을 때 근데 이제 할아버지는 집에서 할아버지인 거예요 현장에서는 배우죠 네 그러면 감독 입장에서 배우가 원하는 연기를 해주지 않거나 심지어 소통이 막 불가능하고 좀 너무 터무니없고 막 이랬을 때는 저렇게 나오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제 생각엔 준이 현장에서 어쨌든 본인이 이끌어 가야 되는 입장에서 할아버지한테 뭐 이렇게 대해왔었던 것 같기도 해요 감독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감독님은 어떨 때 가장 현장에서 부담이 되세요? 감독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쨌든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게 동기부여주를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감독은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때론 듣고 또 때로는 또 카리스마 있게도 나갈 때 나가야 되고 이게 정말 센서티브 해야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 힘든 순간이 어? 우리 현장에 있는 배우들이나 스텝들이 좀 이제 약간 일이 길어지면서 웃음기가 점점 사라지고 약간 피곤해하는 게 보인다 네 아 그럼 이제 저도 조금씩 이제 마음에 그게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현장에 있는 배우와 스텝들이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으면 그게 저는 힘들다 네 지금 뭐 카카오 채팅방에 되게 질문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 네 배우, 스텝, 주변 환경, 금전적인 문제 등등 어려움이 있음에도 영어를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자주 받는 질문이긴 한데 제일 어려운 답변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딱 과학적으로 뭐라고 딱 설명할 수 없는 귀신같이 이렇게 공중을 떠다니는 무엇인가가 확 와서 네 영화 베놈 뭐 베놈 같은 것처럼 들어가 버렸어요 네 이 안에서 지금 있어 이 영화를 통한 행복이라는 게 이거를 안 할 수 밖에 없는 그러니까 안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말 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몸 안에 베놈 같은 게 하나 들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다 이런 느낌이다 말씀드리고 싶고 제 스스로 정해놓은 아 내가 이런 거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 정해놓고 그것을 스스로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거기서 오는 쾌감 마약 같은 거예요 마약을 해보진 않았지만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중독되고 근데 그 추위 있는 사람들 표정 보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제 이렇게 행복한 게 없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저희가 이야기 나눈 메이킹필름 관에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친할아버지를 캐스팅하는 바람에 영화 현장에서 이런저런 참견을 하는 씬이 나오는데 감독님 영화에서도 친부모님이 나오셨던 걸로 압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저희 친어머니 아버지가 제 영화에 출연하신 적이 있는데 사실 밥 먹는 씬이었어요 제가 주인공 직접 할 때였고 그래서 그냥 아 정말 짧게 등장시켜야겠다 그리고 실제 엄마 역할 아빠 역할로 해야지 나한테 평상시에 하듯이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연기처럼 보이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건데 막상 시켜보니까 너무 못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고민했던 게 대사를 다 빼버렸어요 제가 안 되면 저는 깨끗이 포기하고 그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대사 안 되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바로 실어증 걸렸다 너는 실어증 걸렸다 너는 실어증 걸렸다 그래서 그렇게 가요 그냥 실제로 네 그리고 그 숏버스 응원단 님께서 길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번 작품은 정말 영화 지망생들과 현재 감독님들의 모습들과 애완을 볼 수 있는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독립영화가 처한 상황이 다른 상업영화들보다 많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독립영화만의 매력이 다분함에도 지원과 후원이 부족해서 극장에 걸리지 못하는 작품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작품들에 대해선 동일한 백승기 감독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그 저도 이 작품들 다섯 작품들을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혼자 해봤어요 네 이제 단 한 가지 극 중에 나오는 그 선배처럼 꼰대 같은 말을 좀 해보자면 그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심사도 많이 다니고 최근에 해보면서 심사 가면 뭐 몇백 편을 막 봐야 돼요 이렇게 맞아요 네 보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소위 말하는 그 때깔은 정말 너무 좋아요 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진짜 야 이게 학생들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좋고 우리가 독립영화들을 찾아보는 재미는 정말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영화들이 넣은 거 다 비슷비슷하니까 좀 신선한 걸 찾아서 이렇게 독립영화도 좀 보자 약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독립영화들은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이해는 가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일단은 이분들은 영화제를 가야 돼요 영화제 네 영화제를 가야만 영화제가 유일한 어떤 이제 교두부 역할이 된단 말이죠 영화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영화들이 반대로 또 핵일화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럼 그중에 한편이 될 거냐 네 근데 그래서 때로는 좀 물론 쉽지 않겠지만 때로는 나만의 것이 뭘까 그리고 내가 진짜 보여주고 싶은 좀 재미있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서 조금은 좀 차별화된 개성진인 작품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성 다양성 하는데 상급보다 다양하지 못한 거 같아가지고 네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네 네 좋은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저한테도 질문 주셔서 질문 읽고 저도 짧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관객이 모르는 이런 독립영화들에 대해서 어떻게 칼럼과 인터뷰를 찾아서 관객들에게 소개시키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라고 여쭤봐 주셨는데요 독립영화 잡지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리버스라든지 그런 영화 잡지들을 미리 확인을 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차전에 조사를 많이 할 때도 있지만 주로 제가 처음으로 감독님을 만나서 소개할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감독님에게 최대한 독자들께서 이 감독님을 조금 작품 세계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다섯 편 중에 감독님이 가장 공감 가셨던 작품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다섯 편 중에요? 네 저는 초겨울이 제일 공감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캠코더 파는 장면 캠코더 사는 장면 노트북 파는 장면도 그랬고 자기 캠코더 앞에서 자기 스스로 춤을 추는 장면이 그 초겨울의 감독은 너무 하고 싶었던 거지 영화가 그러니까 제자한테 캠코더 딱 누르라고 하고서는 그 앞에서 막 소위 말하는 그 정말 너무 하고 싶은 자의 발광 나 영화 찍고 싶어 그게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감 알겠습니다 그 감독님께서는 단편영화의 매력은 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단편영화의 매력은 이제 그 존재 존재할 수 있다 이게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지? 그니까 뭐냐면 단편으로라도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어 그거 그냥 단편으로라도 만들어봐 이게 왜냐면 짧게라도 만들어보라는 얘기죠 그니까 그 어쨌든 장편들에 비해서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실제로 소요되는 인력과 기간이 짧기 때문에 어 이야기선에서 끝날 법 끝나는 대부분의 장편 시나리오들이 단편에서는 실제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실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단편의 치명적인 단점은 네 보여지기가 어렵다 영화의 특성인 것 같아요 그게 영화의 특성상 하지만 지금까지는 영화제에나 가야 좀 이렇게 묶어서 상영하고 개봉하기는 없다 보니 보여지는게 어려웠었는데 이번에 그 쇼퍼스 기획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네 네 많은 단편들을 선물 스태트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획 자체도 되게 네 그 확실히 영화제를 가야 단편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가 아니면 이 단편 그때 화제가 되었던 단편이라고 해도 후반에 그 영화제 시즌을 지나면 다시 그 단편을 만나보기가 되게 어렵고 네 그런 와중에 이렇게 단편을 옴니버스로 엮어서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건 확실히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와서요 어 계속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단편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데 오늘 이렇게 재밌고 흥미로운 작품 다섯 편을 만났습니다 감독님 마지막으로 소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화들을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또 우리 감독님들 많이 지금 힘드실 텐데 오죽하면 자기 이야기를 또 다 이렇게 영화로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들 힘드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든 영화를 오늘 이렇게 토요일에 귀한 시간 내서 이렇게 바로 와주시는 관객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영화를 기다리고 있다 극장에서 기다리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서 네 재밌는 영화들 많이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 주셨기 때문에 또 국중에 나오는 많은 감독님들 배우님들이 오늘도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거니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영화라고 하면 프레임 안에 담겨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쇼퍼스 감독행 같은 경우는 프레임 밖에 이야기를 조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카메라 뒤에 있는 감독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감독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스태프들의 이야기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오늘 쇼퍼스 감독행 보신 관객분들께서도 영화 한 편을 만들기 위해서 감독들이 어떤 고민을 하는지 또 현장에서 얼마나 고군분투를 하는지 그리고 한 편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을 들이는지 한 번쯤 확인하시고 또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백승기 감독님 감사하고요 또 늦은 시간까지 자리 지켜주신 관객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